나는 애들 피관리 해주는게 적성에 맞나봐 그 만약에 그 뭐냐 전쟁난다 그럼 넌 메딕이지 메딕 응 좋네 땡보 어? 혼자 목숨 안내놓고 싸우는 얘들 앞에 가서 싸워라 맨날 총알 맞으면 메딕 죽어 나는 개돌하다 제일 먼저 죽을거야 아마 전쟁나면 졸래 몸 안사리잖아 어디가 어디가 어디 피야 시스 나샷 오우 피가 뭐야? 뭐 있어? 나보고 쏜거야? 폰 폰 어딨냐? 폰 폰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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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살려줘 야 다 두디 맞았어 쟤 점프 뛰었을때 야 쟤는 저거 뭐냐 팝콘도 마스터다 살려줘 이거 슬림 살리면 슬림이 알아서 살리겠지 나 7, 6, 5 스님 알아서 살려 알았어 3, 2 오오 히어로 야 영웅이다 진짜 나 뭐 맞고 죽었지? 석샷 석샷 아니야? 아이 미친 나 살아났는데 거기 거기에다가 빨콩 던졌어 누가 날 살릴 수 있을까? 없어 저기 위에 점령 당했어 저기 위에 점령 당했어 네 이러나야지 두고 있으면 안되겠군 벌떡 일어나 누우니까 편하냐? 어? 어어 아 젠장 아 이 군자식들 너 어딨냐? 아 나 저기 동떨어져서 죽었어 신경쓰지마 아냐 내가 살려줄게요 아 살아났어 살아났어 야 이 멍청한 올스타야 흐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получ 아 재장전 극혐 음 나뜨야? 응? 나도 좀 힐이 필요한 몸이긴 한데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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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터 센터 나이스 샷 왠지 시스가 저기서 죽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장렬히 싸우다 피 나왔다 피슈터 흥필아 응 아싸 내가 세 방이나 때렸어 깜짝이야 피슈터 왼쪽에 뭐 tact 록 F였었네 야 지긋igor 숙물 멘탈 나가겠다 비등비등했는데 잘했는데 에이에에엥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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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're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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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어 옥수수 잡았어 um 아흠 뒤에 따른 옥수수 있었고 피슈터 피슈터 Над야 오른쪽 어 피줘 피 피 피 궁극 TI 옥수수 떴다 야! 내 앞에 와서 죽었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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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속업 떴다 어 나 힐 힐 힐 니 힐 너 어딨어 뒤에 앞에 있었는데 잠깐만 기다려 야야야야야야 콘있다 조심해 아 얘는 다 필요없고 리로드업이 있어야 되겠다 카모는 야 너 어디서 죽었냐? 아닌데? 아 나 안죽었어 어 죽었다 20초 몰랐지 이 자식아 근데 형 살았다 나 죽었다 나 죽었다 팝콘 초계피였는데 살려야돼 안돼 살릴수가 없어 야 내가 일어나겠어 내 힘으로 일어나겠어 가라 하신몬 아자 아 이 식단에 안녕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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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흥 하흥 파라우 잡았고 에이 죽었어 피 잡았고 아이 죽었어 아우! 아이 피 없어 아이 젠장 자 한 마리만 더 잡는데 얘들아 야 이 건망대 새끼야 너 또.. 떠올라와 봐 야 슈퍼히어로 야 머리 좋은데? 6초 리스폰까지 기다렸다가 쏴서 죽이네? 리바이브 하나 먹고? 킬도 먹고 저 록피새끼 전나 깐쩍깐쩍거리는거 전 끝까지 쫄쳐서 잡았네 저 내가 좀 좁해놨는데 엄청 도망가더라고 3번 쓰고서